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숙제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건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수행평가 관련해서 이제 문자를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반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왜 거기에서 말도 안되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학생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갔고 그 당시 예상했던 바대로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학생이 뭔가가 안됐을 때는 생각보다 그때 되었어야 할 만큼의 실력성취가 있고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실력성취가 되지 않기 위한 기초체력의 문제가 훨씬 더 커요. 사실상 무언가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됐어야 되는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이미 겪었던 하지만 본인은 몰랐던 부모님은 몰랐던 선생님들은 몰랐던 것들을 다 찾아서 그 부분부터 복원을 해줘야 돼요. 이제 학습결손에 대한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소 부분이 저변까지 쭉 들어가서 파닉스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데 지금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파닉스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런 파닉스가 이미 된 아이들이 단어를 그냥 소리로만 기억해서 다시 문자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하는 아이들의 점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파닉스가 안되는 아이는 그거를 억지로 외우는 그 아이들이 했을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아이들이 해야 될 노력이 10이라고 치면은 그 쉽게 되는 학습결손 부분의 학습결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노력을 이거의 10배는 해야 돼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벳을 아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지.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모르니까 그림 기억력을 가지고 그걸 다 그려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결손이란 게 되게 레이어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목표치를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숙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리고 그 숙제를 만들어서 학생이 이걸 보고 익히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또 엄청 클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행동의 본질은 내일 내가 쓸 힘을 오늘 끌어다 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진행 방식은 아이가 뭘 열심히 안 해도 이미 필요한 모든 능력치가 배양되도록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아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며 그동안의 학습결손을 해소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게 되는 순간에 아이는 이게 할만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 믿음이라는 라포를 가해 존재하는데 그 라포를 하고 어디 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죠. 모르는 건 죄예요. 제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건데 관계협조일치라는 이런 교육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가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죠. 알아야 돼요. 영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프랑스어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형성이 돼야 돼요. 신뢰라는 게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시키는 거는 진짜로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고 하면은 할만한 것들이며 하면 할수록 딱 정확히 내 실력에 보탬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불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주는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를 사지로 사지로 몬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 힘든 지점으로 몰아 넣잖아요. 그러면 학생은 그 라포르도 잃고 가속도도 잃어요. 성장의 가속도도. 그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속도를 깎아먹으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기업에서 R&D팀을 다 해고를 시켜서 레벤유를 올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업 실적. 그러니까 돈을 적게 썼는데 임금이 낮아졌으니까 적게 썼겠죠. 돈은 적게 썼는데 총 벌어들인 돈은 올라갔다. 요거거든요. 근데 미래의 가치를 싹 다 잘라내고 현재에만 그렇게 뭘 얻겠다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지 않았어요. 이제 제 진짜 고객이 누구냐를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이에요. 학생도 제 고객이고 학생의 교육에 돈을 주시는 부모님들도 제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학생이 당장에 거둬야 될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시켜라라고 수주를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학생의 미래의 가치까지 봐야 되는 그런 제 입장에서 보는 고객인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영어에 스스로 배워낼 수 있는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어떠한 시험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카드들 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그것들이 지금 그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은 그걸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부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마냥 그걸 안 해줄 수도 없는 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팔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렸던 아이가 지금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학습결손을 해소해 나가고 그 작은 성공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던 제가 갑작스럽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더 훨씬 더 힘든 테스크들을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아이는 거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이게 되게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어떠한 차가 가속을 하기 시작해서 80km에서 130km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110km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60km로 떨군 거거든요. 속도를 그러면 다시 110km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구간이 또 생기겠잖아요. 가속도를 붙이는데 그냥 110km로 계속 달렸으면 차도 안 힘들었을 거고 속도도 계속 붙어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건데 그거를 지금 60km, 50km, 40km 이 정도로 떠뜨려서 단기적인 목표에 맞추고 나서 다시 재가속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거를 아이가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내지는 이 아이가 나를 계속 믿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숙제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들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숙제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면 하라니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진짜 도와주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다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허송세월할 시간을 6년 내지 10년까지도 단축시켜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아이도 만약에 그 아이와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그 오류를 범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게 되고 이 아이 또한 내가 실패한 기록의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글로서 쓰고 도표로서 그리고 해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지금 찍으면서도 9분 33초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 시간은 사실상 아이가 진짜로 해나가야 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체력을 계속해서 올려나가야 될 그리고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해 나가야 될 그 구간에 쓰여야 될 시간이었던 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분이 지금 소모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스트레스예요. 사실. 근데 고객이 둘이에요. 지금 이 수업료를 내는 주체인 부모님이라는 고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혜자가 되어야 될 아이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행동은 이제 부모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업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그런 요청을 주시진 않았어요. 정보를 주셨죠. 그런 정보를 주신 부분에는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그런 정보를 보고 나서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만약에 과거에 어떠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그런 기억이 없었다면 저는 이거를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 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수업은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걸 알면서 최대한 두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 계산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그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스트레스와 싸워야 되는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아마도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2, 중3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또한 저를 찾아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기초 체력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지금 요셉과 같은 케이스들을 비슷한 케이스들을 다 겪고 와서 저를 늦게 만난 케이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더 이런 스위스 바 즉 최적점이 굉장히 첨예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안 갖고 있는 기초 체력은 무엇이냐면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뭘 시켜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상 이 아이들은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의지력을 갖고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항상 실패해요. 그리고 아직 요셉 학생은 거기에는 안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이 학생이 아 난 그냥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진행돼 버린 시간만큼 돌아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의 한 과정을 제가 밟고 있는 거 아닌가 학생과 함께 이런 무리를 시키면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 43초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어머님이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셨을 때에는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라는 행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회유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회유를 드려도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요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묵살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두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이상 이 수업을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아도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걸 진짜로 돈을 받고자 한다는 생각보다는 저와 제 가족의 생존을 위한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져도 저는 다른 수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저랑 라포르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손을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단기적으로 볼 때 안 하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게 힘든데 힘든데 그 와중에 그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학생이 무리를 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되고 그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할만 해야 하고 할만 해야 여력이 남고 여력이 남는 만큼 더 좋은 무언가를 줬을 때 학생이 믿어야 따라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관계가 싹 다 망가져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낼까 말까 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보내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